교육에 관한 통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비전센터와 진학상담센터를 동대문교육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합니다. 새롭게 문을 연 동대문교육지원센터는 휘경일동주민센터 5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. 센터는 총 93제곱미터 규모로 맞춤형 상담을 위한 3개의 상담실과 각종 입시 및 학습관련 서적이 비치된 상담대기실을 갖추고 있습니다. 센터에서 제공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자기주도학습, 성격학습유형검사, 입시모의 면접 등에 관한 1대1 맞춤형 전문상담서비스 등입니다. 특히 최근 1대1 입시 컨설팅 등 맞춤형 상담이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상담 전문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시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. 꾸는 동대문교육지원센터가 우리국 교육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